요즘은 인터넷 많이 하다가 여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. 즐겁게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처음 드셨죠? 네. 괜찮아. 죄송합니다. 제가 영화는 영화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앞에 7명이 서있지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좋은 작품 만들었습니다. 재밌게 보시고요. 재밌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좀 성우 좀 많이 대해주십시오. 그리고 요즘에 한국 영화가 좀 어렵습니다. 저희 영화 보실 다음에 다른 한국영화도 많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화 좀 더욱더 견뎌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영화 속에서 저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신 식구들 이제 이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